이 808 다이오드 레이저에 올리는 멜랑이 색소를 닦게 수로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보시면 하언데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검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원료로 재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재물 레이저에 비해서 타켓으로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폐행이 적고 굉장히 안전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짐으로 잊게 Base 다 vig 인터뷰를eping 자르지만 현재는 wahcul에 되어있는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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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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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